우선 1번은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2번이고 3번은 3번이어야 되는데 1번입니다. 3번은 1번 4번은 2번이고 5번은 2번이고 6번은 2번입니다. 7번은 1번이고요. 8번은 2번이고 9번은 1번이고 10번은 5번입니다. 11번은 2번이고 12번은 3번이며 13번은 4번입니다. 그리고 14번 2번이고 15번은 2번입니다. 16번은 5번이고 17번은 1번입니다. 18번은 답이 3번이고 19번은 4번이며 20번은 4번입니다. 그리고 21번은 3번이고 하다가 정답 바뀔 수 있습니다. 22번은 3번이고 23번 1번이며 24번 2번입니다. 25번은 4번이고 26번은 3번이며 27번은 2번입니다. 28번은 3번입니다. 28번은 3번이고 29번은 4번이며 30번은 2번입니다. 31번은 4번이고 32번은 4번이며 33번은 5번입니다. 34번은 3번입니다. 34번은 3번이고 37번은 2번입니다. 38번은 5번이고 39번은 5번입니다. 그리고 40번은 4번인데 40번은 4번인데 이제 체크를 해보십시오. 점수가 얼마나 많은지 틀린 건 몇 개씩만 찾아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몇 개 나오셨습니까? 62조 나오셨습니까? 몇 개 나오셨습니까? 50조 나오셨습니까? 70조 나오셨습니까? 70조 나오셨습니까? 네. 12개 되시면 70조 나오셨습니다. 아마 시험 보시면 이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약간 더 하시면 더 좀 좋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선 틀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를 틀렸는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틀렸는지 두 분은 그냥 따라 하시는 거고 틀린 문제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해 나가실 겁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책하시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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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맞추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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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다를 때 추천놓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1번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상하관계를 각각 비교하는데 서로 다르다면 상위 행정계획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에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국토를 내사한 국가계획이란 행정계획과 두 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누는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집행계획에 해당되게 되는데 특별히 국가계획은 기본계획 성향,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정비, 보존과 관련된 집행도 국가계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만,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과 관련된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국도이죠. 국도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는 오직 국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 국도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리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 1년다. 실효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광역계획권도 방향과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효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총 4군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시에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시가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범인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가 유보기간을 함께 결정하고 저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도시군괴획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괴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된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괴획시설 사업은 몇 년간 사업 안 했다? 10년간 사업하지 않고 10년 지나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또는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호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이들이 사업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자기가 작성한 행정계획에 대해 자기가 인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되고 저 실시계획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토지수용과 관련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합니다. 특별히 도시군계획설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7년 이내 재결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설부지 전부를 취득했다고 하면 소유했다고 하면 실효에 관한 문제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구역지정하면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되고 주민이 입안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며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반설부담구역입니다. 기반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광역토시계획은 이처럼 구속력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서 3년 내 광역토시계획의 승인증 없다고 하면 광역토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변경되는 것이지 효력 상실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역토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것은 첫 번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북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과 저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수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급관청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광역토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국도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러한 예외는 각각 세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토시계획 승인증 없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국도가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요청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수립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토시계획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때에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경우에 도지사가 광역토시계획 수립에 관여했을 때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 준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광역토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개념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것과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국토입니다.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 지휘사 시장군수이지만 예배적으로 국토가 광역토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예외는 각각 세 가지 준자인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토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토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공포배는 총 공청회가 5번 나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광역토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남 절차 거친 후 공청회 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딱 3가지만 한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역계획권 진정한 자 누구인지 그리고 광역토시계획에 대한 예비적 수립권자 누구인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이 정도를 해결하셨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상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를 꼭 한번 추가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할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이 말로 보면 틀립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면 공부한다 통보한다 통보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은 의미 있는 제도이다 의미 없다. 의미 없지만 우리 수도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수도권과 관련되어서는 대표적인 광역계획권 지정에 해당되지만 얘는 널리 공간과 아닙니다. 관할정지에 통보하고 말아버리는 게 특징인데 그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 절차를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맞으셨습니까? 네 기본계획은 틀려 상관없습니다. 왜? 잘 안 나오니까. 우선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부합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은 서로 상화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2번입니다. 특강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의사한다. 특강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자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 4번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다만 5번 보시게 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공법에는 총 5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계획이 있는데 그 대표인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주택법에서는 리 모델링 기본계획 총 5가지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게 되고 정비법과 주택법의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그 계획기간이 10년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에 대해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타당성도만 따로 두고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본계획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잘 아시죠. 여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것이 개념 정의입니다. 저 다양한 행정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도시군기본계획 하나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반영지자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략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은 생략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는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냐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교훈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생략사항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간평시험에서만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인구 10만 이하인데 생략한다. 그것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 출제하는 사람들이 출제위원들께서 이제 그런 패턴이 질리셨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가지고 도시군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그걸 거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권자는 예외 없이 특광시군만 국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에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특광은 도시군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기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치, 승인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각각 보셨고 이렇게 승인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가 공고하는 것이죠. 수립권자가 공고하는 겁니다. 공고는 승인권자 한다, 수립권자 한다. 수립권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특광시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시도의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때만큼은 시도의사가 직접 공고하는 사안입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공고는 승인권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수립권자. 그 수립권자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공고한다는 건 구분만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가능성으로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맞으셨죠? 1번입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기반시설 계량 위반 제한하는 경우 국공유지 포함하여 대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고 4분의 3입니까? 5분의 4입니까?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보전, 정비를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개발, 정비, 집행은 어떤 방법을 한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집행하는 겁니다. 2번은 9호입니다.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4번은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은 지구단위계획,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집행하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게 되면 그게 뭐다? 바로 집행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가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얘를 시가치조성사업 그리고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낼 때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 과거 15회 때 시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시가치조성사업과 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만드는 것과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을 발표했다고 하면 그게 시가치조성사업이거든요. 개발사업이란 말 대신 이거 나와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이게 아셨겠지만 주관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좀 나와도 옳은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충분히 기억나시죠. 특별히 특광시군과 협의 거치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원래 입안은 입안하여야 한다입니까? 입안할 수 있답니까?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립과 입안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얘는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안할 수 있다는 말로 대신하시고 생략하는 도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입안 기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살펴시는데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차등이란 말 보면 입안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동시에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과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함께 또는 동시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말로 대신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 국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결정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시의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국장 또는 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총 4가지입니다. 직접 입안한 것 개발자원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인데 주민 이해관계자는 비행정청이거든요. 이들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직접 입안한 자 아닙니다.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말 나와도 틀리겠죠. 그리고 이러한 입안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기, 지, 산, 대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입안권자 범위는 국장 포함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안 제한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5분의 3, 4분의 3은 없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하며 특별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입안 제한에 있어서는 저 면적 요건과 자, 개, 생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입안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고 저 자, 개, 생 중에 주종관계를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개를 50% 이상 확보할 것 특별히 이런 방법을 입안 제한하게 되면 그 처리기간과 관련되어서는 45일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이래 3, 7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안 제한받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비용 전부 등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입안과 관련된 사전 절차 충분히 기억하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현실 문제로서 그 현실 사안은 경미한 사항도 발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국방상 국간전보존상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 생략하는 법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함께할 환경성 금토 토재 이러한 것들은 기초조사와 함께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데타 12 나도 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발 사업이 합정되었다고 하면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설부지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상공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면 적성평가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심의와 관련된 절차가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정리하면 이거 복잡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심의 파트에 대해서는 생략하는데 생략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그리고 고시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효력발생에 관한 것으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지형 도면 작성은 이반권자. 고시는 누구한다? 결정권자. 특별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시장군수가 이반하여 결정고시했다면 시장군수가 직접 작성하고 고시하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사안으로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는 지형 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고 승인한 도의사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 기억나시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간직 없이 현재 공사 중인 것 계속 공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사물레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효과와 관련되어서는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에 관한 문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러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출제되는 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란 말 기억하시고 나는 차계생이란 말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4번. 함께란 말 보게 되면 2번? 할 수 있다. 차생이란 말 보게 되면 2번? 하여야 한다. 4번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등에 관한 수명으로 오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 공사 계속할 수 있다.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새로 결정고지되었을 때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역 축소. 축소 추천놓습니다. 여기 축소란 말 보게 되면 중요한 변경입니까? 경미한 변경입니까?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입안권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해제하려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선금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공계획서를의 결정을 해제. 도시공계획설부터 해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데타십이 나도해 기억나시죠? 해제가 데타십이 나도해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조사, 환경선금도, 토재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이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도시공계획서를 결정을 해제하려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실시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기초조사에 대해서만 생략하는 것이지 기초조사에 대해서만 생략하는 것이지 주민의견 청취 등은 하는 겁니다. 데타십이 나도해는 뭐만?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반면 주민의견 청취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생략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고 지금 해제는 무엇과 관련된 생략 사유이다? 기초조사, 환경선금도, 토재 그에 대한 생략 사유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대신 이번에 축소와 관련된 사항은 모든 절차에 대한 공통된 생략입니다. 축소는 기초조사든 주민의견 청취든 협의든 심의든 공통된 생략 사유로 파악해 놓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4번은 타당성금토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성금토는 도시군 관리객 입안하는 자가 타당성금토를 합니다. 국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해야 되죠. 그리고 5번 도시군 관리객의 효력 발생은 지형주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날? 아니죠. 하여튼 국토계획법은 출제된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다 맞추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4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옵니다. 그 어렵게 나오는 것은 잘 찍으셔가지고 한 두 문제 더 맞추시면 되고 진짜 어려운 것은 그냥 그런 것보다 넘어가시고 5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다. 나는 전산택 잘 기억난다. 2번입니다. 관리지역의 살림 중에 도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추천됐습니다.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전산택에서나 환원에 관한 문제 나오는 것이지 도전산지, 농업진흥지역은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죠. 3번입니다. 관리지역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업진흥지역부터 고시 가로해놓으시면 농지법상 고시까지 했을 때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까지 의제하는 겁니다. 4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바다인 공유소의 열린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공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르면 절차 생략한다? 생략 없다. 생략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 다 맞추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늘상 정리하는 방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등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규제를 우리는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승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발행 허가제를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승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 제한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행위 제한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져 있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시안, 건축, 용도시안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파악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우선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갱비 이용의 가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을 21개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로 주상공록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관리지역은 조례로 추가 세분한다 못한다. 관리지역은 대상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녹지역은 자생보였습니다. 자유녹지역, 생산녹지역, 보존녹지역인데 조례로 일반 녹지역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록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관리지역은 추가 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봐주시는 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우리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주거지역이 전 1조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이죠. 1조 2조의 차이점은 단독태이냐 공동태이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편리한 주거환교성입니다. 1, 2, 3조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층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이란 말로 1, 2, 3종 나누고 있다. 충분히 그것은 파악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1, 6은이죠. 지적 목적 정도는 파악해놓으시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전1, 준인데 특별히 경공업이란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배치란 말 보게 되면 일반공업지역, 중압 또는 공예공장 이런 말 보게 되면 전용공업지역 그 정도는 각각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 어디를 어떤 용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 것들을 조례로 주상공의 효원은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그 정도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하는 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다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중에 이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갈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상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갈받았다고 하면 그날 뭐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고신해야 되죠. 고신을 누가 한다? 특방 직원이 따로 고시한다는 걸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전산택이라는 말을 함께 보신 적이 있는데 전산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지정고시되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로? 도시역입니다. 그리고 항만구역, 어안구역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공유수면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위제한다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첫 번째는 농림지역, 두 번째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특별히 전산택과 관련되어서는 또는 항만구역, 어안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게 되면 도시역으로 그냥 남아있지만 미완료된 상태에서 해제되면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에 관한 문제는 항상 언제였으면 전산택, 개발사업 완료된 때입니까? 미완성된 때입니까? 미완성된 때. 그걸 세밀하게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가 지정고시될 때는 환원에 관한 문제 있다 없다. 환원에 관한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명확하게 파악해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여기 조례로 주상공록을 세분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로 세분된 주상공록에 대한 결정을 누구한다? 국장 빠진 시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걸 마지막 예외 절차로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자는 난 잘한다? 최소한 6가지 계속 파악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 1종 근린 생활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2종 근린 생활실이라면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 건축하지 못하며 일반 주거지역의 효원은 법령상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는 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건필 용도률 기본적인 것 하실 수 있죠. 모르면 책상에 적어놓고 하자. 6번 문제 맞추셨습니까? 틀리셨습니까? 답 2번이죠. 찍어서라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나열한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 공업지역은 300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생산관리지역은 80 생산녹재지역은 100 그래서 기역, 리언, 리얼, 티그 조합되어 있는 2번을 답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할 수 있다. 직원 중복기이다. 찍어서를 맞추시면 됩니다. 대신 이 건필율, 용적률과 관련되어 조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한 20년에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 전쯤 건필율과 관련되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출 문제에 다뤘는데 그게 8회 때인가 9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9회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만에 한 번 출제되는데 그거는 운명에 맡기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것 찾으라고 하면 가장 글자수 많은 걸로 작은 것 찾으라면 글자수 가장 작은 것으로 그리고 가끔 오지 쓴다와 관련되어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게 딱 하나라면 진짜 모르면 모를 때 아는 것이지 아실 때는 숫자 있다고 해서 정답 아는데 그거 찍으시면 안 되십니다. 표정은 또 그릴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알아도 숫자를 찍자.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6번 그렇게만 해결해 주십니다. 7번입니다. 용도주구의 가능성으로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숙의 수변 지역 내 주요 숙의 수변 가로 해놓습니다. 문화적 보정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그래서 문화적 보정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주요 숙의 수변 경관과 문화적 보정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하기에 요청하는 용도지구는 특화 경관지구이지 자연경관지구 아니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특자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름지란 말을 나와야 됩니다. 산지 구름지 등의 특별한 경관이 아니라 자연경관이란 말을 나와줘야 됩니다. 7번 1번이죠. 저 2번이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제가 제정신에 안 넣었나 봅니다. 하여튼 1번이 그리고 2번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란 말 보면 확인해 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호지구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역중생으로 세분한다. 이걸 기출문제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용도지구 세분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뤘다고 하면 아예 용도 지구 지점과 관련된 대상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란 말 보게 되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점 대상이고 주요 속의 수변 경관 이 말 보게 되면 특화 경관지구의 시점 대상이다. 그러한 것들을 각각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3번은 이걸 보게 되면 나는 뭐가 생각한다. 특경 특중. 특경 특중과 관련되어서는 국장 빠진 지휘사 대조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4번 나는 이런 것 잘한다. 알아야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 지구에는 아파트 달란주점 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건축할 수 없다. 얘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년 전에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 지구에 건축지안을 시험해 냈거든요. 그때는 묘지 관련 시설을 틀린 전답을 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 지구가 지정되었다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지정한 것입니다. 그곳에 묘지 관련 시설 낙골당 만들면 주민들이 좋아한다. 데모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처리해 나가실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4번과 관련된 사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5번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고도지구에서는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거든요. 그 방법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는 이런 거 잘 알고 있다. 맞추셨죠? 그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대상에 관한 사항은 저 크게 염려 안 하겠습니다. 특경 특중이라는 말 기억하시면 충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군공항교란 말 기억나십니다. 공군공항교 다섯 가지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관련된 사항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이 용도지구도 법령으로 지정하고 세분할 수 있는데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경 특중입니다.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로 용도지구 새로 신설했다고 하면 신설한 기준은 뭐다? 조례. 지방자단체 법이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등에 대한 행위자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조례로 풀어주는 것은 된다 안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하위 법령은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법을 만드는 것이지 엉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규제 완화하기 위한 용도지구 신설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 주지만 파악해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중앙에서 만든 법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자를 풀어주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지방에서 만든 조례로 용도지구 새로 신설하는 것은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의 시정은 국장 또는 시호의사 대도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 빠진 시호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시정하는 것은 총 4개입니다. 신설 세분된 것. 그리고 방금 보셨던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의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에는 또는 연안침실한 말을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시정 변경을 도심관리기 결정하여야 한다 기억나십니다. 그중에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복합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준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1개였습니다. 일반 조회적과 일반 공급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놓으시고 이러한 곳에 시호의사 대도시장이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대상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목적에는 우리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폐 용도률 제한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풀어준다?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건폐 용도률 완화한다 안한다 안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행위 제한 효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특별히 일반 조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인연이 시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공업지역과 관련된 사안을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일반 조거지역은 일반 조거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당연히 건축하고 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의 기원은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당연히 건축하고 준 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추가할 수 있는 사항 중에 4개는 빠지는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공장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어르신들 계시다. 그래서 노조시설 허용대상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월급 잘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시스와 달란점 빠져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장장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주거 형태 중에 가장 큰 것은 아파트. 아파트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사본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 주시는 게 필요한 듯 합니다. 나는 그 정도 잘한다. 다음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원칙 조례로 행위 제한하는데 4개는 예외 있습니다. 방금 고도지구는 도중관리계획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 국토의 갱비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단취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수립 안 하는 것이 있고 수립하기 전에 있거든요. 개발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 건축자는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 개발지능지구인데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다면 어디에 따른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이용 규제이기 때문에 도시, 군, 특강시군에는 모든 토지가 용도지역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개발지능지구인데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아 하는 곳이라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건축지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저 4가지 지구의 나머지 용도지구의 건축자는 모두 조례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공관리계획, 자연체략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체략지구는 개특법령. 개발지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계획 수립하는 것과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양분한다더라.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쉴 때 된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전부터 안나고 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